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면역력 이야기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다단체 함유식품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모두 식약처에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증받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홍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면역력 하면 제일 먼저 홍삼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홍삼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대표적인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밖에 어떤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홍삼에 대한 연구들을 검색해보면 정말 수백 편이 나올 정도로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요. 최근에 보면 거의 1년에 100편 이상의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식약처에서 인정해준 홍삼의 기능성은 먼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또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중에서도 홍삼의 면역력 증진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홍삼은 1차적으로 선천면역 세포를 활성화하여 방호효과를 나타내고요. 2차적으로는 획득 면역 세포와 사이토카인 등의 활성을 조절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제가 여러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가지 좋은 작용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개의 논문을 통해서 홍삼의 아답토젠으로서의 작용과 또 항바이러스 작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답토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아답토젠의 뜻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게 해주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성분들이 있네요. 이런 성분들은 여러가지 약체로 쓰였던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 논문은 인삼의 아답토젠 효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본 리뷰 논문입니다. 참고문을 보니까 98표이나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논문들을 리뷰한 좋은 논문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2017년 바이오메디신 앤 파마코세라피라는 저널에 실렸구요. 그 내용을 보면 인삼의 아답토젠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항산화 또 항염증 작용부터 시작해서 항피로, 호흡기 질환 개선, 조혈작용, 심장보호기능, 비만감소, 당뇨조절, 면역증진에, 항암작용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바로 항염증 작용인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했다는 부분이 매우 눈에 띕니다.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급격히 분비되는 현상을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상황, 즉 우리 몸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준다는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다토젠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우리 몸이 여러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이어나가기 위한 광범위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홍삼의 항바이러스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연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일단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진생과 바이러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약 150편의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논문을 보시면 코리안 레드 진생, 즉 한국 홍삼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Journal of Sin생 Research 2016년에 실린 리뷰 논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홍삼은 인삼을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양리학적 활성과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또 항암, 항염증 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 활성 및 여러가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바이러스들을 보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인플루엔저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또 에이즈바이러스, 혈패스바이러스, 간염바이러스 등등 매우 여러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삼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항바이러스 약물과는 기전이 좀 다릅니다. 이 논문의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을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출몰하고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약물과 백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면역과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홍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삼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 반응을 조절해서 바이러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바이러스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항바이러스 작물과는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약물의 경우는 특정한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바이러스에는 약이 듣지만 어떤 경우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홍삼의 경우는 특정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과는 다른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어서 홍삼은 국내 식약처로부터 여러가지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혈습한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또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홍삼이 어떤 성분 때문에 이러한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성분이 바로 진세노사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포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홍삼 속에 특이하게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 바로 사포닌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포닌들을 통칭해서 진세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진세노사이드가 홍삼의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활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홍삼 제품을 고를 때 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무조건 많다고 다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분에는 지표 성분과 유효 성분이 있는데요. 이 지표 성분은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 이 홍삼만이 가진 고유 성분으로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정한 성분을 말하고요. 홍삼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을 기준으로 품질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 성분은 원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인데요. 진세노사이드 외에도 함께 함유되어 있는 몸에 좋은 성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삼 다당체나 아미노당, 미네랄 같은 비사포닌 성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홍삼의 면역력 증진 기능성은 사포닌, 홍삼 다당체, 아미노당, 미네랄이 적절하게 조화를 누면서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비사포닌 성분의 홍삼 다당체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표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만 보시고 그 함량이 높을수록 더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홍삼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고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건강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건강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그냥 일반식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꼭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성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효성분도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